슈퍼카우트 타는 햄지티비 오늘은 수우시 신상이에요 풍목마운트에서 팔당템으로 갈거에요 자, 갑시다 오! 차온다 burning 세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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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재밌었어요. 인사도 하고. 좀 와서 주차 때문에 기분은 상했지만 카페가 더 기분이 풀러요. 머리도 하고 있어. 머리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. 가자. 나 앞에 카페가 더 나고. 나 앞에 카페가 더 나고. 나 앞에 카페 갈 건데. 요즘 여기 골목에 됐거든요. 여기. 여기 어떻게 양방향 차가 가요. 진짜. 아까 하납. 아까 하납. 아까 하납. 거찹. 다빴 주차. 여기. 아까 하납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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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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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